안녕하세요. 조세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혼자 찍을 수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 평생이랑 같이 찍을 생각이라서 이제 나와야지. 지금 오면 돼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핀? 조세핀의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핀의 약혼자 박재환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거 캐슐이야, 캐슐? 그 정도 긴장 풀리고 오늘은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 좀 할 건데 그치 제가 한국말로 혼자 했으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오빠 같이 해야죠. 그럼 우리 어떻게 만났지? 우리는 힌더로 만났지. 애플에서 만나서 몇 주 동안 그냥 문자로 대화했지. 그치. 직접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아서. 아, 그치. 그 때는 제가 공부하면서 또 일했으니까 뭔가 주말밖에 없어서 근데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약속을 좀 많았어요. 그치. 그래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뭔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치. 원래는 좀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만나진 않았는데 마치 만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했었지. 근데 몇 주 후에 뭔가 드디어 그때 만나자 그런 날 정했잖아. 응, 맞지, 맞지. 근데 그 주말에는 저 일본인 친구가 전주 여행 갔어요. 맞아, 맞아. 잘 놀고 한복 입고 이렇게 사진 많이 찍었고. 근데 약간 올라가는 김에 뭔가 오빠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대화하다가 제가 말했던 건가? 그치. 제일 가까운 역이 어디냐. 혹시 뭐 광명역이랑 가깝냐. 근데 광명역은 사실 봐도 조금 멀긴 하거든. 근데 나는 이제 어, 가깝다. 근데 그때는 우리 셧다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시간이 있어서. 응, 알겠지. 아, 10시 이후에는 또 장사를 하는 데도 없고, 뭐 카페도 안 하고, 음식점, 식당도 문 닫고 이렇게 하니까. 만나는 시간이 작을 것 같아서. 응. 그래서 그냥 내가 또 검색했지. 오송역이었나? 네, 그런 것 같아. 일단 아산조. 어, 천안아산 더 밑에 있는 역인데 거기까지. 나는 시간이 먼저 좀 있었으니까. 한 시간인가, 한 시간 반 차로 이제 내려갔지. 응. 거기에 주차를,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고.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자기는 오송역에 내렸고. 응, KTX 가고. 응, KTX 오송역에 내려서 이제 나를 만났고. 그때부터 이제 첫 만남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였지. 아, 그치. 첫 이상 어때서? 나는, 와, 미쳤네. 아, 진짜? 응. 무슨 이런 여신이. 아, 근데 난 내, 내 생각이잖아. 그쵸, 그쵸.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모르지만. 내 생각, 나는 그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인사만 하고. 응. 안녕하세요. 뭐, 악수 정도. 응, 그치.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허그,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는. 허그를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고 손도 잡고. 어, 손도 잡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 그래서 만나는 건 처음이었지만 마치 좀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커플 느낌. 아, 그쵸. 약간 그런 스파크가 나는 있었어. 진짜 자연스러웠어. 응, 그래서. 나도 이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brain에서 이제. heart 그냥.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차를 탔지.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우리가 채팅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두 시간 반, 두 시간 정도를. 그때 자기 봉천동 살 때. 그때까지 이제 쭉 했었지. 근데 그거는 진짜 좋았어요. 뭔가 첫 데이트인데. 그냥 대화로만. 약간 시끄러운 소리도 없었고. 그렇지. 그냥 우리. 차 안에서 대화만. 그때까지 뭐. 이야기했던 것들. 다 얘기하고. 근데 금방 지나갔잖아. 도착. 그 시간. 그렇게 하고. 내려주고. 이제 나도 또 집에 들어왔지. 그러면서 뭔가. 실제로 봤으니까. 약간.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이 더 커진. 커진. 그쵸. 나도 되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 어. 네. 멋있. 멋있었고. 뭔가. 좋네. 그런 거. 근데. 몇일 후에. 제가 그 학교 문제 있었잖아. 아. 그치. 그 학비가. 제가 월급 아직 못 받아서. 근데 학비 내야 되는데. 돈 좀 부족하다고. 근데 그때는 오빠한테. 아. 나 이런 상황은 어떡하죠. 근데 오빠는. 어. 그럼 학교 번호 주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응. 그거 되게. 아. 그거 때문에 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딱 기한 4까지. 학기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한국은. 내 생각에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정. 이라는 문화가 없어. 한국의 정.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사정에 따라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조금. 딜레이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제 학비를 못 내는데. 사실 나도. 그 학비를. 일단 내가 먼저 내고 싶었지만. 나도 그런 만한 돈을 안 갖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일단 전화번호도. 내가. 전화하면 거기에 한국 사람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돈을 낼 테니까. 조금. 시간을 딜레이 시켜달라. 그러니까. 알겠다. 오케이 했고. 시간에 맞춰서. 이제 돈을 입금을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지. 그쵸. 근데 그거 되게. 짧은 시간. 아는 사이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되게. 감동받았고. 되게. 뭔가. 이 사람. 다르다. 그치. 왜냐면. 뭐. 그치. 그냥. 내 감동인데 뭐. 그치. 뭘. 오빠도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조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친구로서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나한테는 별거 아니거든. 그런거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했지. 그리고. 또 몇일 후에. 동시적으로. 약간. 사귀는. 아. 그치. 커플. 이상하게 나는. 처음 만났을 때. 물론. 만나기 전에. 대화도 잘 통했지만. 만났을 때. 스파크가 튄 이후로. 어차피 사귀자고 얘기할 건데. 내가. 그쵸. 미리 얘기해서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자기도. 자기한테 대한 그런. 나에 대한 감정을 또 나도. 자기도 표현하면서 나도 알게 되었고. 그쵸. 그럴 바에는 빨리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고백을 했고. 사귀게 되었지. 그쵸. 그럼 나랑 왜 결혼하고 싶어요? 아. 왜 결혼하고 싶었냐면. 일단은. 나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 통한 사람이 없었어. 통했던 사람은 있지만. 통한. 완전 통한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연애. 결혼에 대해서. 좀 지쳐있었고. 그랬던 게. 과거에 형들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 결혼한 친구들. 형들이. 결혼에. 적정 나이나 시기가 왔을 때. 아.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대. 근데 그게 자기가요. 자기였고. 또 자기가. 보통. 특히나 또.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음식을 많이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 그쵸. 특히나 뭐. 족발. 현대. 닭발. 배. 왜냐하면 그런 식감. 안 먹는 게 많지만. 자기는 그걸 좋아했었고. 오히려 나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잘 먹었어. 그쵸. 그리고 한국말도 잘했었어. 그래서 나는. 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은. 진짜 잘 살 수 있겠다. 왜 저랑 결혼하고 싶었나요. 그거는 뭔가. 우리 거의 처음부터. 이런. 미래의.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 우리 그거에 대해. 뭔가. 같은 생각들이 많았어. 뭔가. 잘 맞았어. 그리고. 제 방학 때. 우리 같이 살았잖아요. 그쵸. 제가 오빠. 원룸에서 이렇게. 잠깐. 왔는데. 잠깐 아니었네. 원래 잠깐. 한. 3주. 동안. 이렇게 같이 살자고. 끝나면. 그때는. 제 학교가 다. 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그냥. 어. 그냥 계속 여기. 여기 있어. 그거는 뭔가. 생활하면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 약간. 같이 있는 것도 재밌었고. 오빠는 항상. 제 말을 끝까지 들고. 제 말을 이해하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고. 그거 되게. 감동을 받았고. 응. 마음이 커졌어. 그리고. 그. 순간 있었어. 그때. 그. 옛날 과거 있었잖아. 아. 그치. 정리 안 했던 부분들. 좀 있었는데. 약간. 두려움이 받았어요. 제가. 이거. 정리 안 하면. 오빠 놓칠까봐. 근데. 그. 두려움은. 저한테 뭔가. 아. 이 사람이다. 이거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나. 그냥. 어울리는 했지. 그리고. 같이 살면서. 우리. 싸워서. 불리는 거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나도. 그거 되게. 좋았고. 그치. 한번도 안 싸웠잖아. 앞으로도. 우리.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었죠. 저희 한번도 안 싸웠거든. 서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도. 그 당시에.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얘기 안 하고. 세피도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조금.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서. 아까 전에 이런 일. 뭐. 어제 이런 일. 있었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 하면은. 상대방은. 다 알아들어요. 그냥. 화낸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서로. 평온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고. 나도. 봤을 때. 조금. 잘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가는. 그런 게 있었지. 그래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 그쵸. 싸움이 한도 끝도 끝. 그리고. 상처 남고. 이제는. 내년. 가을쯤. 결혼식. 준비. 할 거고. 근데. 뭐. 짧은 시간 안에. 만났어도. 뭔가. 그리고. 제가. 서른 살이고. 오빠는 서른 두 살. 이라서. 뭔가. 가야 되는. 나이라서. 우리. 약간. 기다리면. 뭐. 필요없어. 연애를. 오래 해야지. 뭐. 결혼을 하고. 근데. 연애. 10년에도. 결혼 못한 사람 많아. 어. 끝. 나. 원래. 무슨 말 하지. 구독과 좋아요. 아니. 좋아하면.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그거 영라우터야 한국말로 선생님 하면 어떡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스티비야 안 치는 느낌 지금까지 우리 영상을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물 마시고 물 무조건 많이 드세요 이상 물의 여정 조세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핀과 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물 많이 마셔 됐다 고마워요 어렵다